다음 인터넷 뉴스 토픽은 어떤 겁니까? 홍역 전국 확산입니다. 지난주에 대구, 경북에 지금 홍역 확진자 많아졌다라는 소식 전했는데 경기 시은 안산에서도 지금 홍역 확진자가 그러니까 경기도까지 퍼졌어요. 퍼졌습니다.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대구, 경북 지역에 홍역 환자 16명, 안산에서도 이제 3명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역은 사실 어릴 때 예방접종 우리가 다 봤거든요. 영유아들은 뭐 한 3, 4번에 걸쳐서 봤는데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왜 홍역이 그렇다면 퍼지는 건가? 홍역의 전파력이 워낙 강하고 어른 중에는 홍역 예방주사 워낙 어릴 때 맞아서 항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보통 태어나자마자 곧 맞고 또 4살에서 6살쯤 되면 또 맞고 이제 2번 맞잖아요. 보통 홍역을. 그리고 홍역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이제 어른 중에서도 면역력이 약하면 또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인 같은 경우도 중국, 동남아, 유럽 여기가 이제 홍역이 유행하는 곳인데 여기 가는 분들은 이제 항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예방접종을 다시 어른이 되어서도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홍역에 대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